414번 이재홍 가자 410 410 410 실험이 시작하셨습니다 출발하셨나? 제발 한분만 가자 제발 으아악 제발 으아악 으아악 아아 4번입니다 ци수상품 하이 야 네네 어떻게 해야지 바로 아아 오우 이 때에 아이를 내려드립니다 으아아아 아아 오우 오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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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넷 한 번 촬영하러! 바다로! 여기! 두 번으로 한 번! 오! 승훈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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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이 끝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! 승훈아! 이러면 통과해! 와! 오! 나오죠? 안녕하세요 홍콩입니다 9월 31일 오늘 1년이고요 아직 점심을 못 먹었기 때문에 점심 먹고 얼른 먹고 빨리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거는요 요거는 봉골레 파스타 해 먹으려고 해감을 해 놨어요 오전에 해감 해 놓고 나왔는데 지금 벌써 오후 2시 반 3시 거의 다 돼 가거든요 얼른 점심 먹고 잠깐이라도 좀 놀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날 이거 일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조개 깨끗하죠 보이시죠? 조개 깨끗합니다 우선 끓여야 돼요 물 끓여가지고 면부터 삶고 자 다음에는 올리브 오일에다가 이제 마늘을 조금 볶을 생각입니다 원래 기본 파스타는 기본이 이제 마늘이에요 마늘 자 마늘 자 요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여기는 음 제가 네 살고 있는 집입니다 조그맣게 네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원래 집 욕심은 앞으로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조그만 집에서 살고 나머지를 좀 다양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라 가지고 여기는 사실 저희 부모님도 아직 한 번도 못 와보시고 한 번도 구경을 한 번도 못 해 보셨는데 살짝 그냥 이렇게 살짝만 보여 드릴게요 아주 조그만데서 그냥 혼자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지금 뭐야 이거 요리 방송이야? 흐흐흐 잘 끓고있죠 그렇고 바늘 바늘을 한번 후훯 파슬리 가루도 이렇게 살살ر 볶아주면 돼요 자 조개를 조개를 넣겠습니다 조개 와인을 넣어줄거에요 와인 그리고 이제 면만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치즈 이걸 빠지면 안 돼요 야무지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죠 맛있게 생겼죠 홍크림 안드 파스타 자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굿굿 맛있어 완전 맛있습니다 완전 제가 얼마 전에 바이크를 한 대 샀어요 얼른 먹고 한두 시간이라도 좀 돌아다니다 와야 되겠어요 그리고 바이크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다 건져 먹고 깔끔하게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옷 갈아입고 출발 한번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짜잔 이게 바로 제 바이크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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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볼게요 바이크는 제가 조금 이동해 가지고 자세히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어떤 바이크인지 이동하고 기종하고 이런 것들도 잠깐 설명해드리고 우선은 여길 좀 떠납시다 날씨가 진짜 너무 좋으니까 빨리 좀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출발할게요 출발하면 출발해볼게요 덥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출발해 볼게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해 볼게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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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주 정도 됐는데 지금 1500 키로 탔어요 으 으 으 엄청 많이 탔어요 밤에 나가 가지고 막 경주도 가고 경주만 벌써 몇번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촬영때문에도 바이크 타고 제가 몇번 다녀왔거든요 그 너무 재밌는 거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 뚜루드 코리아 촬영하면서 계속 텐덤 해가지고 한 2년동안 타고 다녔거든요 으 으 그때 바이크 타면서 너무 재밌는 거에요 그리고 그 최근에 차가 제꺼 미니 쿠퍼가 고장이 너무 자주 나가지고 출퇴근 할게 없어 가지고 고민 고민하다가 그냥 바이크를 하는데 산거에요 그래서 타고 난데 너무 재미있게 지금 다 다니고 있는거죠 뭐 신호 바뀔 것 같다 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있다가 다시 얘기할게요 으 아 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차가 너무 앞지고 있어요 여기는 포스코 매다 포스코 포스코 공간 으 아 이제 출발할게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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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그래 가지고 면허를 4번이나 시험 봤어요 4번 거의 한 두달 걸렸던 것 같아요 두달 두달만에 어 한 두 번 시험 칠 때 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연습했구요 그 다음부터는 연습 안하고 그냥 바로바로 시험장 갔거든요 4번만에 붙었어요 지금 한 바이크 산지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아 또 다시 출발하네 예 또 가야 되요 예 또 또 도와요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날씨가 오늘 다 있네. 역시 홈 이곳은 바이크 타시는 분들도 많이 오죠. 오늘 바이크 타고 오신 분들 많네요. 홈 이곳에서 드론을 한번 날려보고 갑시다. 오랜만에. 컨트롤 스틱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날렸어요. 1시간 있으면 곧 어두워질 것 같은데 화장실 갔다가 돌아갈게요.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. 돌아갔다가 저녁에는 쉬고 내일 또 일하려면 일찍 자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편집도 해야되고 오랜만에. 오랜만에 영상 하나 편집해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 오전에 제가 그 뭐야 레이싱 게임 갑자기 그란트리스모 스포트 찍어가지고 하나 올려놨는데요.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예전처럼 예전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 슬슬 사부작 한번 움직여 보려구요. 여러분들이 또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셔야 제가 할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 자 이 바이크가요 바이크가 혼다 12300R 이라는 모델이에요. 혼다 12300R 혼다 12300R 자 여기 보시면 12300R 이라고 적혀있죠. 자 이게 300cc 모델이에요. 300cc 옛날에 제가 10년 전에 그 50cc짜리 혼다 줌머를 탔었는데요. 거의 딱 10년 만에 또 같은 혼다 바이크를 한 대 샀습니다. 리터급 되는 저기 바이크들은 제 생각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돼 가지고 좀 작은 바이크로 시작했어요.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쁘죠. 바이크에 대한 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시간을 가져가지고 좀 더 파보고요. 요즘 열심히 타고 있는데 제가 아직 바이크를 잘 모르니까 설명을 자세히 해 드리기는 어렵고 우산은 타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. 그리고 가벼워 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바이크거든요.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시간 내가지고 한번 올려 볼게요. 그러면 다시 집으로 한번 가봅시다. 집으로. 고고! ben심거리다 하고 곰고 필상 곰하 general Aid